네 반갑습니다. 12월 7일 꼭 봐야할 마감시황으로 종목추천 내일짱 관심주까지 쏙쏙 알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이렇게 보내고 다음주에 강연회가 있는데 다음주입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홀 1층 임의학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증시가 일단은 오후장 갈수록 조금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닉게 같은 경우에도 장후반에 마지막에 2시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환율 같은 경우에 1119원 48전을 기록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1120원대 1110원에서 1130원 사이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환율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금리입니다. 지금 10년물하고 그리고 2년물하고 0.1% 차이 나요. 지금 미국 금리 자체가 2년물하고 3년물이 5년물보다 더 높습니다. 그만큼 그 금리에 대해서 12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금리 역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전일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타나거나 시장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시장이 변하지는 않고 다만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가지고 아 이게 시장 자체가 상승장보다는 조금은 행보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가 외상돈으로 주식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악재 아니에요. 금리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야 전일도 미국 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원래. 장 중에 뭐 또다시 크게 빠지더라고요. 와 계속 이대로 그냥 죽나 했는데 다시 장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낙폭이 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 마감이 그쳤는데 뭐 이유는 하웨이에 CFO입니까 CFO를 지금 미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성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 중에 낙폭이 커졌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과의 무용마찰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런 나비 효과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문제는 전일 아시아 정시하고 유럽 정시가 다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금리 자체가 지금 돌아서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심리가 강했다라고 조금 보셔야 돼요. 그냥 하웨이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만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너무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장 중에 그렇게 당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전히 매수에 대한 유입 힘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정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정시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정시 자체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장 중에도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도 미국 선물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길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시를 믿는다는 거죠. 어제 그 상승 자체가 오빠 봤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타의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국내 정시 같은 경우에도 와 아직까지 미국의 행님이 살아있구나.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역전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행보성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행보성 장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행보성 장세라는 것은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경업주와 바이오 코스닥의 힘 자 어제 제가 똑같이 또 예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코스닥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누가 더 많다고 했어요. 개인이 더 많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개인이 뭘 샀습니까? 자 바이오 경업주 엔토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샀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키워드가 뭐예요? 뭐가 올랐습니까? 냉정하게 바이오가 시작을 해서 바이오가 끝을 내줘야 돼요. 그만큼 바이오에 대해서 강조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뭐가 해도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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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포트 안에 바이오 종목이 꼭 한계는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 바이오 안에서도 임상 3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임박한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임상 분석에 대한 부분을 따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찾아보시면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하방 테스트에 대한 과정이라고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바닷건역을 조금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가건역은 여기거든요. 작은 박스권, 행보성 장사가 요출된다고 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저가건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고가건역도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개별주 장사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는 유입이 되지만 여기에서 반등 모멘텀 자체를 살리기에는 상당히 시장이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차라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우리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바이오라든지 경업주들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거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 올랐어요? 7% 올랐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바이오가 무너집니다. 바이오가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져요. 냉정하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 추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들었을 때 코스닥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폭을 올리면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주도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신라전도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신라전도 바닥이 여기 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고가 근육 자체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가와 고가는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라전도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오늘 급락을 했던 ST큐브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20% 정도 급락을 했는데 ST큐브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냥 ST큐브가 왜 저렇게 빠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ST큐브가 현재 항암치료제 관련 전임상 단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임상 단계라는 것과 임상 1상이라는 것과 임상 3상이라는 것을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사실. 그냥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ST큐브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상 1상 2상 3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임상 1상이 있어요? 2상 있습니까? 3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얼마 걸린다 했어요.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안에 그러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요즘 다 통과가 돼요. 그러면 1상을 하겠다. 그에 따른 호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년을 지금 우려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하락 자체는 예견된 하락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조금 오버된 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지금 ST큐브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시가총액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이제 빠져가지고 5,600억인데 어제까지 얼마였냐면 7,000억이었어요. 자, 여러분 녹십자스를 보실래요? 이것도 또 항암치료제 합니다. 5,800억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이 ST큐브 같은 경우에 전임상 단계에서만 있는 상황인데도 주가에 대해서 지금 5,000, 어제까지 7,000억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인트롬바이오. 자, 이거 기술 수출했죠? 기술 수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그 회사가 지금 6,000억이에요. 이건 기술 수출했는데 6,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5,600억이다. 저는 지금도 저는 이거는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 정도로 주가가 상당 부분 조금 고평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금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저도 그렇게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 정도 안 좋아요? 이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정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닷건조금 조금 다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더라도 우리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단계로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대감이 우선인 시장이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우선인 시장이에요. 인맥주나 대선주나 바이오나 경업주나 엔터주나 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시장은 상당히 또 냉정해지거든요. 어떻게 냉정해지냐? 여기에서도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종목군에 대해서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세요. 신라젠이 더 많이 갑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많이 갑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더 많이 갑니다. 왜? 기대감이 우선인 시장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주식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용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이 위험한 걸 알지만 위험한 걸 알지만 대용주는 조금 더 안전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우선인 시장인 건 알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은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적게 빠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또 한 번 더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은 바이오라고 하면 다 오르고 경업자라고 하면 다 오르고 엔터즈 다 올랐죠. 지금부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안에서도 좀 더 추격된 종목군들 좀 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인맥주나 대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잘 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보면 실적이 좋습니다. 진량 그룹들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이 그냥 오세훈 시장하고 양승영 대표하고 둘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올랐냐. 동문이라서 올랐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이 100% 오를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안에 진량화학이라는 이 진량그룹 자체가 화학에 대한 매기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미리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고려대 동문이라는 부분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기대감이 우선인 건 맞지만 시장은 어느 순간에 실적이라는 것을 갖다 붙일 거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실적 자체가 적자인지 아니 흑자인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가지실 때가 됐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 같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HB 테크놀로지 지금 OLED 검사 장비 그리고 순환 매장에서 저희가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저가의 지금 5월달까지만 해도 2017년 5월달까지 6000원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가 한 번만에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려오르려고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4분기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런 성수기 모멘텀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부분 자체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간도요. 지금 기간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HB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태림포장인데 태림포장은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태림포장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별 볼일 없는 주식이지만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어땠어요?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 양봉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수급 한 번 보세요. 기간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세력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 오르는 거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똑같이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세가 붙었다는 거죠. 이 양봉은 세력봉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대가 손질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한 모양을 조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우리가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태림포장 오늘 급등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또 한 번 같이 보시면 아바텍인데요. 아바텍도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지금 5,500원까지 이 자리 많이 빠졌던 자리거든요. 앞에서 MLCC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됐었고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못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이제 그러면 배당이 줄어드니 많이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배당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배당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고 결국에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이 아바텍의 2대 주주가 현재 보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한 번 같이 보시더라도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미 저는 돌파를 했다라고 봐요. 돌파를 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주가가 왜곡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혜인 씨 그리고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가수 요즘에 아이돌 그룹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FTI랜드나 그런 애들 그리고 여자 아이돌 그룹도 내년 초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MBC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정혜인 씨가 거기 더빙을 맡았는데 여담으로 그 곰을 찍었던 카메라 감독님이 제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딸과도 잘 알고 아시는 분인데 그 곰을 찍는데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그 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정혜인 씨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의 이런 내인볼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상장될 때의 주가에 비해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언덕이 큰 기업들 이렇게 주가가 커서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군들의 행보가 상당히 길다고 했죠. 여기에 찍었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2015년도입니다. 2015년. 2015년 이후에 주가가 2016년, 17년, 18년 지금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고개를 조금씩 돌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급락구천 양봉이 여기서 형성됐고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한 하방에 대해 놓여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시기다. 왜냐하면 기본 일단 레인밸류가 있는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은 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종목군들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월 1층 임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가입문의라든지 궁금하신 분은 MTN이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정말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판타스틱한 한 주였는데 다음 주도 이런 장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연출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쉬운 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기분 좋게 매번 돈 벌면 좋겠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조금 다스리시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시다 보면 주식으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또 돈을 또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